자 이번에는 전화가서 끊겠네요. 이번에는 트럭입니다. 트럭이 윙도 달려있는 트럭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게 뭐냐면 불덕바디죠. 불덕바디가 불덕이에요. 불덕. 안전하게 잘 두정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기. 그렇고. 자. 프로시리스 시스템에다가 3,250짜리에다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오케이. 오우. 얘네 굉장히 퀵칸데요. 자. 아까 차하고 트레이크 타이어가 아주 작지만은 타이어가 작으면 그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자. 파리 미치고요. 파리 파장으로 움직여요. 이거 쓰게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우. 이렇게 빨리빨리. 오우 이리 빠른데 되게 빛이 빨라 레이스 가상인들이 역시 리얼라이프 가상인들이 돌려볼게요